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내셔널 파티의 샘 오픈델 의원이 지난 2003년 대학생 시절 여성 플랫메이트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내셔널 파티 대표는 지난 9일 저녁 성명을 통해 오픈델 의원의 의원총회 직무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럭슨 대표는 오픈델 의원이 오타고 대학교 시절 여성 플랫메이트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또한 이를 부인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의원총회에서 직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델 의원은 또한 오클랜드에 있는 킹스칼리지에 재학 중이던 16세 때도 13세 하급생을 때린 학교 폭력 사건을 저질렀다는 주장 역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이먼 브리지스 전 의원이 정계를 은퇴함에 따라 치러진 지난 6월 타우랑가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올해 38세의 초선 의원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삼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질랜드 삼진법은 세 가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자동으로 최고형이 선고되는 법입니다. 이 삼진법 폐지 법안은 레이버 파티와 그린 그리고 마오리 파티의 지지로 어제 통과됐으며 내셔널과 액트는 77대 43으로 반대했습니다. 내셔널 파티의 폴 골드 스미스는 최악의 재범자들이 겪을 형량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엘리자베스 케르케레는 그린 파티가 삼진법은 회복적 정의가 아닌 징벌적 정의로 이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이 폐지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액트는 지난 2010년에 이 법을 옹호했으며 법무부 대변인 니콜 맥키는 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파티 마오리 공동대표인 데뷔 은가레와 패커는 이 법안이 사법부의 손을 묶고 인종차별적인 사법제도를 더욱 인종차별적으로 만들었으며 티칸과 마오리를 덜 배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의회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자리가 채워지지 않거나 경쟁이 없는 지방정부 의석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방의회의 경우 상태가 더욱 열악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비용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이번 금요일 정오에 마감됩니다. QB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가치는 연초 이후 7만 3,975달러 하락했습니다. 또한 오클랜드의 주택 평균가치는 같은 기간 동안 13만 1,000달러 감소했습니다.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가치는 1월 106만 3,765달러로 정점을 찍었고 매달 조금씩 하락해 7월에는 98만 9,79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7만 3,975달러 또는 7% 하락한 것입니다.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가치가 작년 9월 이후 100만 달러 미만인 것은 처음이며 지난 여름에 발생한 모든 자본이득이 이제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평균 주택가치는 지난 1월 154만 1,168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7월 141만 163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나사와 함께 일하는 키위과학자들은 2020년 호주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산불로 인해 오전층의 놀랍고 전례 없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립수자원대기연구소 NIWA는 성명을 통해 산불 연기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파괴적인 산불로 최소 34명이 사망하고 최대 30억 마리의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약 1,430만 헥타르의 땅이 불에 탔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 표면에서 약 16에서 20km 떨어진 성충권에서 전례 없는 화학적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 성충권은 전세계 보호용 오전층의 3분의 1이 있는 곳입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화요일 오후 정부의 COVID-19 웹사이트를 통해 주황색 신호등 설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주황색 신호등 설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원 성명은 병원의 겨울 질병으로 인한 압박이 여전히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조치가 코로나19 사례와 입원 수를 줄이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검토 설정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스파크 엔진은 약 6년에 걸쳐 불필요한 전선 유지 보수 비용을 청구한 고객 11만 3천 명에 대해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21년 초 사이에 스파크 엔진은 400명 이상의 무선 광대역 고객과 약 11만 2,600명의 광섬유 연결 고객에게 유선 유지 관리 서비스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 고발에 따라 2020년 통신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스파크는 이후 약 1,500만 달러를 고객에게 환불했으며 5천 명가량의 고객에게 나머지 34만 8,700달러를 환불할 예정입니다. 스파크는 6년 동안 서비스 비용으로 약 1,570만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19원 4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7원 5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1원 21전입니다. 한국에서 받을 때 812원 60전 한국 일гolve의 Short 한국에서는 대거 grease prowad report report 경 anci 한국 Veronica